자 마이 sql 루트 사용자는 이제 원격 접속이 바뀌었습니다 요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게 보안에도 낫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입력해서 루트 대신에 쓸 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루트 대신에 쓸 사용자 탭 마이 sql 루트 으 으 이렇게 만들면 되구요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접속이 되나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lldj 잘 됩니다 됐어요